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남자가 사랑할 때가 아니라 여자가 사랑에 불 붙었을 때 아주 조림한 양념도 아주 단맛 짠맛이 어우러져서 하루 정도 여행가서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등갈비라든가 동이뱃살 같은 고급스러운 재료를 써서 그런 데에선 만족감이 높은데요. 그거에 반해서 아무래도 재료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락의 풍선함 같은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이 조금 부족했나. 고급스러운 재료로 명품 도시락을 선보인 신용이 도전자.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신용이 학생의 점수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신용이 학생의 점수는 50. 60. 알콩달콩 연인들의 봄나들이를 위한 도시락 남자가 사랑할 때 과연 그는 단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60. 70. 60. 60. 70. 60. 반짝갑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급적이었고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신용이 학생의 큰 발숨 부탁드립니다. 시열한 접전 끝에 박민곤, 박다정 도전자가 최종 우승 후보에 올랐다. 꿈의 기업에 도전하는 최후의 2인 박민곤, 박다정 학생입니다. 두 학생이 서로의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먼저 민곤 학생. 다성의 요리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소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꼼꼼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난잡한 것도 이제 난잡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시작해서 막간에 단풍질을 하나 날렸어요. 정말 강한데요. 민곤의 도시락은 아이들한테 딱 좋은 도시락인데 요리의 실력은 저보다 한참 떨어진 것 같아요. 요리 실력이 떨어진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이 더 부각시키는 재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점수가 77점으로 동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죠. 요 단계를 무사하게 잘 넘겨야만 최후의 1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사회성을 알아보는 최후의 질문입니다. 두 학생한테 질문 드리는데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로 친다면 자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조미료에 비해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지 우리 학생들. 준비를 준비가 됐나요? 개복숭아 효소라고 생각합니다. 개복숭아는 이제 먹지 못하는 과일이지만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복숭아의 향과 맛을 내는 촉진제입니다. 이렇듯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평범해 보이지만 중학교 때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박민곤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된장과 같습니다. 된장은 깊은 맛과 깔끔한 맛을 우려내는데요. 지금은 저는 간 남은 매주입니다. 매주는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저장을 잘하느냐 못하여 그 부분에서 된장 맛이 좌우되는데요. 꿈의 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막상막하 용호상박 뭐 이런 나라가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두 학생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모든 질문이 끝났고요. 꿈의 상자를 열어볼 시간인데요. 이 꿈의 상자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대변할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럼 꿈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까요?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공개합니다. 자 안에는 적금통장 그리고 요리용 칼이 들어있는데요. 칼. 어떤 학생의 물건입니까? 칼. 민곤 학생. 민곤 학생. 어떤 의미인가요? 저 칼은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 원장님이 찾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묻어지고 칼이도 나가고 못쓰겠지만 제 칼을 꾸준히 쓰면서 소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금통장 다정확수이겠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온 돈입니다. 꿈의 기업에 입사 후에도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승자를 공개합니다. 저를 때보다도 치열했던 접전이거든요.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이 되는데요. 80. 박림인곤 박다정. 최후의 승자는. 53점으로. 최후의 승자는. 95. 95. 95. 95.